우리 팬 여러분들이 직접 선전해 주셔서 더 특별한 베스트 메타버스 아티스트상 수상팀 빨리 발표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K-챔프 어워드! 올해의 베스트 메타버스 아티스트 수상팀은 바로 시크릿 넘버! 와, 축하합니다! 비디오! 자, 수상하신 시크릿 넘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자, 지금 트로피가 전달이 되어 있는데요. 자,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어, 저... 영어 아니면 인누리샤로 해도 될까요? 어, 그렇군요, 그렇군요. Thank you for all the love and support that you guys have given to us. We'll continue to work hard, always. Thank you, guys. 와, 민주 씨도. 네, 그리고 저희가 진짜 받을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메타버스 앞으로도 열심히 저희가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 시크릿 넘버 너무 자랑스러워요. 자,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수상하신 시크릿 넘버에게는 부상이 주어진다고 들었어요. 네,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렌드에 개설된 시크릿 넘버 팬 전용 가상 공간에서 시크릿 넘버의 신곡과 뮤직비디오 광고가 무려 30일 동안 플레이 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시크릿 넘버의 신곡의 신곡에 뮤직비디오 광고의 신곡이 주어집니다. 전 세계의 많은 팬분들이 그 광고를 보시게 되는 거니까 참여해주신 시크릿 넘버 팬분들이 굉장히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인기를 증명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또 아직 민지 씨가 수상소감을 못 말했잖아요. 민지 씨가 마지막으로 또 수상소감을 한 번 더 해보면 어떨까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무려 30일 동안 저희 신곡의 뮤직비디오도 틀어주시고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시크릿 넘버 될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야... 자... 추상자분들이 계신데요. 워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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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될까요? Ooooooo 아 나왔나요? 이 분들, 역시나 이 분들 네네, 네네 이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네네 역시나 이분들? 네, 2022 K 챔프 어워드 주 ghana millions 이번 톱 10 수상자 역시 총 세 팀인데요. 네네 수상자는 트레저 케플러 시크릿 넘버 축하드립니다 네, 시크릿 넘버 수상 너무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한 번 부탁드릴게요 벌써 두 번째 수상이에요 2관왕이에요 일어나서 네, 우선 이렇게 값진 상 저희 시크릿 넘버에게 주신 주가남 1년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 23년에는 밀리언즈가 아닌 빌리언즈로 선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넘버가 야망이 있어요 그렇죠 야망이 있네요 빌리언즈로 그때 퍼포먼스 할 때 너무 멋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또 2020년에 보여주고 싶은 퍼포먼스 살짝 준비된 게 있는지 혹시 어떤 거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만 준비가 준비가 입력어봤던? 해보고 싶은데 준비하겠습니다 네 주가나가 또 잡히면 네네네 준비하신다고 네네네 주가나에서 또 만나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뵙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시크릿 넘버의 글로벌한 인기를 재실감하게 되는데요 축하드리고요 네 또 주가나를 향한 사랑이 듬뿍 담긴 우리 트렌드 주가나를 향한 사랑이 듬뿍 담긴 우리 트렌드 책